유니테 다비타시움 17층의 높이에 337세대 무려 1600명의 인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도시 건물의 중간에 식당과 식료품 가게, 세탁소와 약국이 갖춰진 상점가를 만들고 건물의 옥상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완공된 후에도 사람들은 입주하지 않았고 그 후 수년간 건축가의 기념물 정도로만 인식됐죠 도시의 인간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길 바랐던 건축가의 이상 르꼬르비지에가 간과했던 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튼튼하고 값싸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내기만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근대 사회의 패러다임이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어디다가 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니 가서 놀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고 중간에다가 상가를 만들어줬으니 가서 구매 행위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은 모든 생활 행위를 자신의 일상생활 동선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유럽인들은 1960년대에 다시 반성을 하게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소위 근대주의의 편리성, 효율성, 속도 이런 것으로 도시를 만들어 보니까 옛날 도시가 갖고 있는 정감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삭막해졌어 그런 뜻에서 그들은 다시 그 이전의 것들을 복원하고 복구하고 찾아가자 이런 식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파리 인근의 라그랑드 보른 이곳은 넓은 녹지와 상가, 주차 공간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 그랑 앙상블입니다 르꼬르 뷰지에의 근대 도시 계획 철학을 이어받아 설계된 것이죠 한국 외국은 지금의 기업 중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은 기업으로서 개인의 производ에 대한 설문을 가져받아 설계된 것입니다 l'architecte, emile 하여, 그런 자기 한계를 가져받아 설계는 아이들에 있는 일상 전부터는 공주자로서는 유비자 병원에 있는 광주여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공주지원으로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우주gos네스입니다. 폐쇄적인 단지, 고립된 일상 이를 견딜 수 없던 주민들은 하나 둘 단지를 떠나게 됐고 저소득층만이 남은 이곳은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구조 due가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augment något?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경향력 공식 중 경향력을 하자 이쪽도를까요? 이 세상에 대해 공식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 나의 자유로워준라고 본인은 없어서 첫 번째 축구원 하자에 대한 연구원이라서 이런 행동원에서 연락하는 수 있게 됐고 조치 않기 편이 말함이 치킨 에요 미어 롱 노동이 포기 오시 60년대 후반 파리 인구의 6분의 1이 거주하기도 했던 그랑 앙상블 그러나 단조롭고 폐쇄적인 단지 안에서의 생활은 파리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1974 étant une date important ça a été l'année où l'assume circulaire qu'on appelait la circulaire olivier guichard qui portait sur le développement des up des zones à urbaniser par priorité qui était l'outil urbanistique pour fabriquer des grands ensembles a été a posteriori abrogé donc en 74 l'arrêt de la construction des up 1 1 mark et en quelque sorte la fin du mouvement des grands ensembles pendant le diso 25 ans 파리 외곽에 살았을 전후 프랑스 주택 정책의 실패를 대변하는 그랑 앙상블리 바로 이곳 사라질에 건설된 주거 단지입니다 12,500 가구가 살 수 있는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로 묘사될 정도죠 그래서 지금 이곳은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일 이곳 그랑 앙상의 재건축 철학은 더 크고 더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우리의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곳은 재건축의 재건축의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곳은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곳은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곳은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곳은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곳에 하나는 가장 유명한 구조를 즐기고 대 indicated by the départs configurable die to aussi alieu de deba architecturale et social c'est le fait que dans la ville conventionnel la ville est faite d9 fermé sur le même 오랜 시간에 걸쳐 도시 환경에 투자해 온 그들의 노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하지만 아파트를 선택하는 개개인의 시각에도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매일 동네를 산책하길 즐기는 페레스 부부. 이 부부는 18년 전 바스티우 광장에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5층.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부부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는 왜 이곳을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았을까요? 아파트 그 자체보다는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좋았던 부부. 아이들을 낳고 키운 18년이라는 시간동안 부부는 이 동네, 이 집에서 삶을 꾸려왔습니다. 상상수와 동네, 이 집에서 공 trip포무초로 지어집니다. 이곳에서는 곳을 앞두고 시장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마술을 상태고 이곳에서 기술을 움직여요. 경우도 하기 전체로 계단을 위해서, 바로 코 aimer기입니다. 물론 전기ric을 이용해 Metz스터로 하는 길이 있는 곳을 사고 문자용 마자보기 사람들도 에서 주시로 바스키에 많은 곳 대공에서 지민 몇 값이 같은 곳에 학교대에서는 바이더 개시를 여기로는 지금 모두가 또 다른 곳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